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천만쌤. 오늘은 3월 1일이에요. 3일절입니다. 3일절. 대한독립 만세죠. 우리 유관수 누나 갑자기 생각나네요. 오늘은 3일절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독립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앨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나라를 잘 지켜야 하고 정치하는 놈들이 잘해야 돼요. 정치하는 놈들이 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뽑아놓으니까 엉뚱하지도 하고 있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놈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급도 아니잖아. 다 돈 주고 하잖아요. 월급도 주고. 우리의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조금 어떨 때는 좀 위태위태해요.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국 열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은 3일짜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 걱정과 불안이 있어. 걱정과 불안. 이 걱정과 불안을 단숨에 제거하는 마법의 문장을 여러분에게 잠시 전달하도록 할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괜히 걱정하고 그냥 하지 말 걸 그랬나? 내가 잘 결정한 걸까? 이렇게 지레 겁먹고 있으면요. 그 요동치는 마음을 단번에 잠재울 마법의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법의 주문. 그 걱정과 불안이 솟아날 때마다 다음의 문장을 한 번씩 외쳐보는 겁니다. 이제는 시간에게 맡길 차례다. 이제는 시간에게 맡길 차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걱정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될 리도 없어요. 우려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아질 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에게 그냥 시간에게 그 일을 맡겨버리고 다른데 다른 해야 할 일에 이제 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주식 투자했고 매수했으면은 그냥 놔두는 거야. 시간이 흐르도록 놔두면 결국 올라오는데 그걸 못 참고 어떤 분은 막 오두방정 떨고 난리 법석 떨미 뭐가 되겠는겨.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지가 알아서 올라가요. 좋은 주식 사고 우량한 기업 사고 좀 비전 있는 기업 돈 잘 보는 기업.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했잖아. 제가 삼성만 여러분에게 고집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삼성을 안 해도 돼요. 저 혼자 삼성 좋아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제 이야기 잘 듣고 명심하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에게 삼성전자 사라고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삼성전자 팔으라고 하는 것 같아. 삼성전자 사지 말라는 방송이에요. 삼성전자 그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면 되지 삼성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 매수하면 여러분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에 몇 년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럼 삼성이 이야기 가볼까요. 스페인 바르셀라노에서 열린 지금 MWC 2024에 이 다양한 스마트폰이 전시가 됐는데 그 갤럭시하고 아이폰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한국과 달리 중국이나 유럽 등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단말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단말 부분에서 에이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이제는 다양한 폴더블 폰도 만나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단말기 트렌드에 세계가 호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온 디바이스 에이아이폰이라고 하네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됐는데 통신 연결 없이도 생성형 에이아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온 디바이스 에이아이 시장이 꽃을 피운 거예요. 꽃을 피웠고 지난 1월 출시된 온 디바이스 에이아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에는 MWC 참관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동그라미만 그리면 곧바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Circle to Search 인터넷 연결 없이도 통본역을 해주는 갤럭시 통역 등등 해서 여러가지 기능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독일의 그 도이치 텔레콤 중국의 샤오미 그리고 아너폰 등등 에이아이폰을 내놨는데 샤오미는 행사에서 개막 전날인 행사 개막 전날인 지난 25일 바로 쓸낮에서 샤오미 14 울트라를 선보였네요. 콜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칩과 자체 LLM 그런 미 LLM을 장착한 모델을 검색어만으로도 사진을 찾아주는 AI 사진 검색 기능과 AI 회의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아너죠. 아너의 매직 6 프로는 사진이나 정보를 오른쪽 옆으로 드래그를 하면 필요한 앱을 자동으로 선별해 주네요. 사용자의 마음을 읽는 듯한 그런 매직 포털 기능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시선을 AI가 학습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메시지를 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선 추적 기능도 있더라. 좋네요. 독일의 도이치 텔레콤은 AI 기능을 탑재한 예프리폰을 시제품을 전시했어요. 스마트폰에 탑재된 생성형 AI에 다음 주 토요일 프랑크프루트로 가는 1등석 비행기를 예약하고 싶어 이렇게 물으니까 휴대폰 화면 하단에 곧바로 예약 가능한 비행기 옵션이 제공이 돼요. 상반신만 찍은 사진에 생성형 AI를 정리해서 하반신 부분도 만들어주는 등 이미지 관련 기능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의 같은어 이 같은어에 따르니까 그 AI4는 올해 말까지 한 2억 4천만대 출하될 전망인데 25년에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32%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더블폰도 AI 폰만큼이나 창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아나의 매직 V2는 접었을 때 9.9mm 펼쳤을 때는 4.7mm의 그런 얇은 두께로 집어드는 창관객과 다 탄성을 냅니다. 특히 포르쉐랑 디자인 협력한 아나의 매직 V2 RSR 포르쉐 디자인은 MWC 3일차에 진행되는 이동통신업계 오스카상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베스팅 쇼 상을 받기도 했죠. 중국의 ZTE는 클램셜 형태의 누비아 플립을 공개했는데 전면 스크린은 원형으로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느낌에서 신선했고요. 펼쳤을 때는 힌지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관객은 일단 일견 보기에는 힌지가 갤럭시 플립5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다. 평하기도 하는데 스크린 반응 속도가 느려서 아직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고 합니다. 샤오미 화웨이도 폴더블폰을 전시를 했네요. 모토롤라도 폴더블폰이죠. 레이저 40 울트라를 전시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된 레이저 40 울트라는 알려진 대로 제트 플립과 디자인이 매우 유사해요. 모토론은 이번에 행사에서 폴더블폰보다는 시제품으로 선보인 벤더 불포인에 벤더 휘어지는 거 여기에 힘을 줬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손목에 두르고 스마트 워치처럼 착용할 수 있었고 마치 그런 아치 형태죠. 아치 형태로 만들어서 두 사용자가 마주보고 오목게임을 할 수 있더라구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지난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43% 늘어난 1830만대를 기록했고 오는 27년에는 7천만대 수준까지 성장할 것 같습니다. 22년 80% 수준이던 삼성전자 점유율이 지난해 65.4%까지 떨어졌구요. 삼성이 연 폴더블폰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가 뛰어들어서 경쟁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애플도 폴더블 단말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처럼 대규모 원팩 행사는 없었는데 이번 행사는 여전히 스마트폰 제조사의 중요한 행사고 참관객은 스마트폰의 그 트렌드를 엿볼 수 있어요. 이번 행사에서 특히 삼성이 시작한 트렌드를 많은 기업들이 쫓아오고 있다. 따라쟁이들이 많다. 따라쟁이들이 많아요. 특히 그 아너의 경우에는 삼성의 폼팩트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너 CEO가 행사에서 올해 플리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스마트 링 관련 솔루션이 있다. 앞으로 아너링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너라는 기업이 삼성전자를 상당히 따라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VR 헤드셋 등 예전에는 애플이 하면은 다르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애플이 삼성을 뒤쫓아서 AI폰을 준비하고 폴더블 폰도 개발하고 있다. 올해 단말기 시장은 결국 AI폰과 스마트 링으로 삼성이 주도권을 잡은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네요. 보니까 삼성이 역시 멋져.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ETF가 요즘 상승률 1등이라고 하네요. 핵심 편입 종목인 현대차 기아의 상승세 덕분인데 올해 대부분 그룹주의 ETF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 ETF가 12% 이상 뛰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어제 타이거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 ETF가 전일 500원 올라가지고 28,920원 장을 마쳤는데 52조 최후과예요. 가르쳤어요. 다른 그룹주 ETF는 다른 분위기네요. 코덱스 삼성그룹 ETF는 전일 대비 60원 빠졌어요. 9,195원 아주 빌빌 거려요. 코세프 SK그룹 대표도 마이너스 0.6% 타이거 LG그룹 펀더멘탈도 마이너스 0.006% 모두 하락세다. 올해 현대차 그룹 ETF가 국내 그룹주 ETF전 가장 크게 올랐는데 타이거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이 지난 28일까지 12.3% 급등을 했고 이 기간에 코덱스 삼성그룹 타이거 LG그룹 펀더멘탈이 1.1% 2.8% 하락을 했어요. 포스코 그룹주 ETF인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 13.8% 떨어졌고 코세프 SK그룹 대표주 올랐네요. 타이거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은 지난 28일 기준 현대차 기아의 편입 비중이 50% 이상 이래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의 수혜에 대한 기대로 반등하기 시작해서 각각 23.6 20.5% 오른거죠. 이렇게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증권과 전망은 긍정적이더라. 그래서 이날 현대차에 대한 정부가 정책에 대한 지속성을 시사하면서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를 30만원으로 잡아요. 반면에 다른 그룹주 ETF는 같은 이유로 수익률이 꺾여요. 코세프 SK그룹 대표주 상승세를 탔는데 하이닉스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약세를 들어섰고 코덱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24.17%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타이거 LG그룹은 LG화학을 22.9% 가지고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삼성과 LG화학이 각각 내림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승률을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다. 그런 겁니다. 삼성이 날라다니야 하는데 삼성이 저렇게 비실대니까 ETF도 비실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ETF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하는 차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